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하미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저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강으로 인도하시는 도나 내 영혼 소생 시키시고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나 내가 사망의 지망골짝이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니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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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